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수학의 표준, 수능수학의 트렌드 리더 대가스리 석강사 이승효입니다. 여러분들 2025학년도 구월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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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았고 지금 총평을 할 건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문제도 풀어보고 찍어보니까 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쉽다. 근데 여기서 쉽다는 것은 물론 모든 시험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른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평가원 시험이랑 비교해 보면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거는 사실이야. 등급컷도 좀 올라갔고 최근 시험 중에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단 말이지. 사실 그거는 그냥 현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쉽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나는 틀렸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 거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또 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 나 이번에 조금 점수 올랐어. 어? 나 수학은 좀 덜 해도 되나? 다른 거 할까? 막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쉽다라는 게 꼭 수능에서도 쉽다라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1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9월 모의평가에서 어? 뭔가 되게 느낌이 좀 바뀌면서 되게 쉬워졌는데 했지만 수능에서는 다시 또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변별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쉽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 쉬워가지고 잘 봤으니까 어? 이제 괜찮은 것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쉬운데 나는 틀렸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해가지고 아 그래 이거 뭐 나 이거 계산 시술에서 틀린 거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제목을 이제 이렇게 뽑았어. 필요한 것만 많이 공부하자. 자 꼭 필요한 것만 정말 많이 공부하자. 자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한번 이 캐치프레이즈를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왜 내가 이제 이 많이 공부하자라는 말을 강조를 좀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쉽잖아. 쉽다라는 게 나와서 이제 수능에서도 만약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역전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뼈 아프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되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가 푸는데 항상 좀 복잡한 단계에 있거나 추론이 복잡하면 내가 그동안 못 풀었다면 그래서 이제 항상 뭐 3, 4등급 이렇게 걸쳐있고 막 2등급, 3등급, 2, 3위 맨날 해도 해도 벽에 부딪혀있던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쭉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쉽다고 해서 그렇게 다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아무리 난이도가 쉽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번에 뭐 10번, 도형 이런 거 뭐 그냥 읽고 시나리오 세워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힌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13번 적분 넓이라던가 14번 그 정말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맨날 얘기하고 노래까지 만들었던 그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그냥 그런 거 나오는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버퍼링 걸리고 틀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우니까 나는 점수가 오를 거야. 조금만 해도 오를 거야. 이거는 정말 착각이고 이런 시험일수록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수학의 양을 늘려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수학시험을 잘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 시험에서 평가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내 수업을 뭐 들어봤거나 캐스트를 많이 봤을 테니까 내가 어떤 거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는 교과서 개념을 잘 정리해서 수능적으로 확장시켜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교과서 기반이기 때문에 컴팩트하고 컴팩트한 게 단순히 효율 때문이 아니라 컴팩트해야지만 수능 수학을 잘할 수 있다.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맨날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에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도 문제 연습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엔제라던가 실모 같은 거를 벅벅 풀어야지만 등급이 올라가는 뭐 그런 시험도 옛날에 있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얘는 컴팩트한 거야. 많이 공부하자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딱 좁혀놓고 컴팩트하게 진짜 필요한 것만 걔를 정말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버퍼링이 안 걸려야 돼.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버퍼링 싸움이야. 요즘 시험은. 이 버퍼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쉽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낀다면 막 그냥 뭐 100점도 나오고 96점도 나오고 92점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학생들이 훨씬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오면 당연히 알지. 근데 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돼. 그 즉각적인 반응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최신 기출, 지난번에 봤던 6평이라던가 작년 수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봤던 것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또 봐야 되고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게 원칙이 진짜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컴팩트하게 안 하고 만약에 뭐 이것저것 이만큼 해가지고 막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실전적으로 다 대비한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더 힘든 거지. 예전 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 무기의 종류가 많다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반응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4번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15번 정적분 함수도 당연히 함수야. 내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게 만드는 거. 물론 이번 15번 조금 너무 쉬운 느낌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느낌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해서 여러분들 약점이 있다. 뭐 20번 삼각함수 같은 거 보면 나는 아 이거 삼각함수 문제가 이제 막 14번, 15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 많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약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휘뚜루마뚜루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보면서 예를 들어서 21번 같은 거 보면 21번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3차 함수 주고서 모든 정수 K에 대해 어떻게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식이 평균 변화율처럼 생겼는데 평균 변화율이잖단 말이지.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왔나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틀리고 막 계산도 복잡해지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사실 나한테 있어서 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정수 K에 대해 성립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 나오니까 샘플링 하면 된다. 샘플링해서 정수 나왔으니까 뭐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러면서 상황이 찾아지고 그냥 거기에서 식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해설 강의 보시면은 뭐 공부할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두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두 달 더 넘게 남았는데 이제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래 항상 이 6평 뭐 이런 거 9평 끝나고 나면은 아 좀 이제 쉬면서 계획도 세우고 좀 차분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현장에 상담을 왔을 때에는 내가 그냥 얘기를 해줘서 야 지금 이걸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시작을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평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또 상담 엄청 많이 올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이 파이널 기간에 또 그 벽 들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 이제 많이 오면 내가 진짜 막 나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초장문에 막 답변을 해서 막 가이드를 다 해줘도 아 이게 맞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러다가 1주, 2주가 지나가버려. 게다가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 오고 이러다 보면은 소중한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계획 세우고 그럴 게 아니고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계공이랑 3.5를 한 번 더 들으세요. 기계공 하나 끝내는데 3일 뭐 3.5나 끝내는데 4일 내가 커리큘럼도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날짜도 붙여놨거든 뭐 3일컷, 4일컷, 7일컷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라도 차라리 그냥 하면서 고민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쉽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게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수능 때 웃을 가능성이 높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난이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쉬워지거나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대혼란이, 혼란이 온다는 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니까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최근에 봤던 시험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선택과목을 좀 보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미적분은 계산이 왜 이렇게 많지? 기하는 도형이 되게 중요하네. 코사인 법칙도 막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그 우리 공통도형에서 빡세게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코사인 법칙도 안 쓰고 그런데 코사인 법칙 어디 갔어? 했는데 뭐 기하에서 쓰는 건가? 그럼 약간 그 선택과목으로 가고 뭔가 그 써보면서 샘플링 해가면서 뭐 추론하고 뭐 경우에서 따지고 이런 거 그런 느낌은 이제 확통으로 더 가고 약간 진짜 공통에서는 교과서 개념과 딱 추론 위주로 깔끔하게 출제하고 선택은 선택 그거에 맞게 평가하겠다. 뭐 그런 느낌인가 라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택과목도 여러분들이 봤으면 알겠지만 충분히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에서 뭐 기계공 미적분, 기계공 확통, 기계공 기하 그 레벨에서 풀 수 있는 4점짜리도 막 풀리고 그럴 정도로 물론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씩은 당연히 섞여 있겠지. 뭐 만점 나오게 안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선택과목 할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고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쉬운데 나는 틀렸다 했을 때 어 나 뭐 다시 풀었으니까 다 맞았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건 이제 깝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반대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봐.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점수가 올라갔는데 등급이 비슷해서 혹은 뭐 등급, 등급, 백분위가 살짝 떨어졌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원점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점수가 항상 내가 뭐 정체가 돼 있어서 뭐 50점대, 60점대에 나왔다는 것은 그 몇 번 문제를 항상 틀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13번 문제를 잘 못 풀었었는데 항상 이번에 13번을 맞췄어 혹은 내가 20번이나 21번 아예 못 풀었었는데 이번에 한 문제를 더 맞췄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 내가 뭐 등급이 똑같으니까 이번에 그냥 쉬어가지고 잘 본 거니까 선생님 저는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만약에 성장을 안 했다면 이렇게 쉬운, 쉽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나오더라도 원점수가 그냥 비슷하게 나옵니다. 맞히는 번호 때만 그냥 맞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개념 제대로 안 하고 성장도 떨어지고 그런 학생들도 진짜 많아. 최근에 상담을 보면은 아 진짜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인데 선생님 제가 기출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 EBS 수2 위주로 공부하고 있고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개념은 지금 좀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내가 알긴 하는데 학원에서 주는 숙제하느라 그냥 계속 그 문제 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 본인도 스스로 아는데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Q&A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내가 그냥 가이드를 다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건도 아는데 뭔가 지금 뭐 상황 때문에 뭐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다.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끝도 없지. 어쨌든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설 강의에서 다 올려드리고 내가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뭐 카운트다운처럼 이제 우리 효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야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해설 강의 올릴 건데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풀어줄 거다. 뭐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준 거 절대 안 나올 거고 그냥 똑같이 풀 거야. 그리고 나서 항상 해설 강의를 똑같이 풀거든요. 어 근데 그게 나의 자신감이지. 꼭 필요한 것만 나는 가르치고 나는 그것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딱 나오더라도 똑같이 푼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여러분들 해설 강의 보시면 지나가다가라도 내가 했던 얘기들이나 수업 들은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막 맨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혹은 뭐 교과서 필요 없다. 뭐 N제만 많이 풀면 돼. 그냥 무조건 양이 중요해. 뭐 누구는 사설이냐 기출이냐 등등등 맨날 싸우고 뭐 그게 이제 방법론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음 그냥 이거는 나는 그냥 이제 진리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최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혹은 막 뭐 시간 배분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나 그런 시험이 아닌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수능에서 어떨지 또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알 수 없어요. 요새 기조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는 그건 난이도 조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조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진짜 교과서 위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한 3년 전부터 그냥 계속 그런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문제들 주면서 중간중간 버퍼링 걸리게 그냥 그 문제 해석을 좀 어렵게 해서 그래서 문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 그 기존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효자들이야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해설강의 보면은 뭐 알겠지 그냥 여미배기에서 했던 것들 막 우르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 뭐 3.5, DB3.5에서 다 그냥 강조했던 그대로 그냥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지 당연히 매 시험마다 만점 방지용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어쨌든 뭐 좌절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 내가 공지상에서 써놨는데 고민이 된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계공 3.5 그냥 한 번 더 들어라. 그리고 나서 뭐 추석 때까지 그냥 공부 계속하다가 추석 이후에 생각을 바꿔서 뭔가 방향을 그때 다시 잡든 어쨌든지 간에 그냥 지금부터 빨리 공부 시작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 정말 많이 공부하자. 자 다들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파이널 수업 라이즈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는데 진짜 찐으로 9평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9평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나왔으니까 뭐 제대로 반영됐겠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9평에서 나온 것들 그 분석을 한 것들이 그대로 아주 초고퀄리티로 들어있을 거고 여미배기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더 업그레이드된 초고퀄리티로 이제 파이널 진짜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 라이즈라는 수업.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딥이 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한꺼번에 쫙 들어서 집어들 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거 하나 듣고 딱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1등급 썹 가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거 필요한 것도 정리를 해줬지만 3.5 보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 안 풀리거나 틀리는 거 있는 사람들은 기계 공부 꼭 보셨으면 좋겠고 DB 3.5 같은 거 내가 공지에다가 끝이 없다고 써놨어.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3회독, 4회독, 5회독 이든지 간에 최근 기출들 계속 반복하세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시험에 나옵니다. 뭐 2.6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그 파이널이 이제 라이즈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온다 그러면 수능 정말 바로 전날 내가 사연하라 영상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그냥 같이 하면 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잘 볼 것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음 수업과 캐스했어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